우리는 좀 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응답자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익명성도 보장했죠.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선정한 실험 장소는 5, 60대가 주로 찾는 보람의 공원 3, 40대 직장인으로 붐비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 20대 대학생이 많은 신촌 거리와 10대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대치동 학원가였습니다. 각각의 장소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주말 저녁 보람의 공원입니다. 산책로 옆에 세워진 수상한 상자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드는데요. 안녕하세요. 블라인드 토크에 참여하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의 나이가 궁금합니다. 아니 나이 찼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저기 63시입니다. 제2세대의 행동 혹은 특징 중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항상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그런 세대 같은 금방 지쳐버린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 삶의 지표랄까 이런 게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맞는 거를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그만둘 수도 있고 진득하게 하는 그런 느낌은 아무래도 없으니까 참을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본인의 생각 위주라는 점? 모든 일은 제쳐놓고 우선순위가 스마트폰인 것 같고 기대나 꿈을 크게 가지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꿈을 많이 갖고 도전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세대를 향한 맹렬한 비난이 쏟아집니다. 직장인이 많은 이곳에선 어떨까요? 예의를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예의. 지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게 다 부모님들 덕이니까. 어른들한테 감히 할 수 없었던 어떤 약간 버릇 없는 그런 부분들? 인성을 부탁하고 싶어요, 인성을. 욱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뭐냐, 뭐냐 키우다 보니까 지네들이 자리층도 없어지고 한마디로 벌량마리가 없죠. 스마트폰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자기 개인적인 중심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꿈보다는 그냥 돈? 언니 돈, 돈, 돈. 모바일이나 아이템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되니까 힘들면 안 좋으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핸드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면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쏟아지는 비난 속엔 스마트폰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뭔가를 계획하고 이거를 축적해가고 이런 삶이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실은 암울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상적인 세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은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현실의 내 모습은 초라한데 인터넷은 나는 정말 강자다. 인내심이나 책임감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면 리셋칭 부분의 증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때 누르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리셋 버튼. 리셋 증후군은 이 버튼이 현실에서도 작동할 거라 착각하는 현상입니다. 리셋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싹 지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스마트폰이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빨리 즉각적인 어떤 그런 만족을 얻는 매체가 되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리셋 증후군 이런 것도 부각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리셋은 여기까지입니다. 리셋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